한중사랑계의 모든 행사는 수평이 높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품위가 있고 여러가지 격조가 있고요. 이렇게 항상 또 교회를 통해서 사소한 즐거움도 느끼기도 하고 은혜도 받습니다. 이번 주는 2월 달부터 사실 저희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까지. 이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주의를 뺀 날짜를 40일간 거슬러 가서 그때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귀한 경건한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참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 우리들은 의인인 것 같은데 의인의 신분증은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 속을 보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이 지난주에 우리 박무사님 설교한 본문이죠.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같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큰아들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그 전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재산을 미리 낳아 달라고 해가지고 최고의 부료예요. 살아있는데 돈, 재산 달라는 거 그런 큰 부료를 저지른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객지로 나가서 성공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는가 하면 먹을 게 없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거기는 품꾼들도 이거 안 먹고 잘 먹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아버지 나를 자식으로 안 여겨도 좋습니다. 일하는 하인으로 나를 대접해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을 맞이했습니까? 기뻐했죠. 그런데 사실 불효를 불효 막심하게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이 자녀를 생각하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화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는 할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다 뭐 했니? 그렇게 하더니 그러면서 좀 야단을 칠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얼싸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여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은 기쁘죠.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혼내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정말 고생하다가 돌아온 자녀를 맞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있죠. 이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봤더니 잔치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뭔가 물었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송마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까 읽었죠. 원래는 사실 우리가 사람이라면 형제 간에 핏줄의 정이 있죠. 정말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알지 못하는 동생이 왔으면 인간적인 마음은 좀 이래야 되죠. 너 고생했다. 참 고생했다. 너 그렇지만 반갑다. 하면서 손이라도 잡고 오랜만이다 하고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풍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성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보러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았어요. 그러면서 이 큰아들을 본 아버지가 여러분들 만약에 동생이 들어왔는데 큰아들이 화가 나서 밖에 있고 들어오지도 않으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큰아들한테 좀 야단도 치겠죠? 너는 동생이 그렇게 고생하다 왔는데 보고 싶지도 않니? 왜 안 들어오니?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이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고나잖아요. 들어가자고. 참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바다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야단치지 않고 달래고 권하면서 건면하면서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행동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 왜 화를 냈는가 하면 아까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재산 다 까먹고 들어온 이 못된 동생에게 아버지가 뭘 해준다고요? 잔치를 해버려 쓰는 게 화가 난 거예요. 나한테 그런 거 해준 적 있습니까? 나한테 그런 거 해준 적 없으면서 왜 동생한테는 저렇게 아까운 송아지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입장과 큰아들의 입장이 다른 거죠. 이 동생을 바라보는 입장에 아버지의 입장과 큰아들의 입장이 다릅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역할이죠. 돌아온 동생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참 기뻐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동생에 대한 생각이 초도 있습니까?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동생이 얼마나 여유였을까? 동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 큰아들은 오직 누구만 생각합니까? 나만 생각해요. 나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의 입장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나만 생각합니다. 75억 인구가 이 세상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내 입장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불화가 끝일 날이었고 다툼이 끝일 날이었고 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 큰아들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입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면서 맨날 찬성할 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면서 과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알아요. 다 알아요. 나 그렇게 한다고 큰소리 쳐요. 그래서 집사 직분 받고 교구장 하고 지역장 하고 정말 정말 많은 직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개척했을 당시였어요.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랑의 집을 운영할 때 이 사랑의 집이 오피스텔이잖아요. 처음 지었어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호텔 같았습니다. 너무 새 거예요. 이런 오피스텔을 빌어가지고 우리 동포들의 숙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두가 집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친척 집에 같이 살고 내가 방 하나 잡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들어온다고 천만은 빚지고 들어와서 몇 년 고생해서 빨리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내가 방을 잡고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고 내 몸 하나 릴 곳 있으면 너무 감사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사랑교회에서 이 사랑의 집을 너무 좋은 호텔 같은 곳에서 하니까 우리 성도들, 동포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입주하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중사랑교회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들어올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들어와요. 사랑의 집 숙소가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들어오실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소문이 나서 중국에서 들어오시면서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가방 끌고 우리 교회로 바로 오세요. 그런데요. 숙소에 방이 없어요. 방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숙소에 사람이 많아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래도 좋습니다. 끼어서 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시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5분도 안 돼서 그분이 가방을 끌고 또다시 사무실로 오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방에 입주해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못 들어오게 한대요. 방이 비좁다고. 그래서 돌려보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입장이 방에 입주하는 입장이면 방이 비좁아도 어때요? 괜찮다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안에서 자는 사람 입장이면 내가 방이 꽉 차 있는데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받아줘요. 하나님 입장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죠? 좀 비좁아도 이렇게 자다가 약간 이렇게 자고 그죠? 서로 좀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도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 일하다가 그 전라도 경상도에서 가방 들고 정말 이 한중사랑계의 친정이라 생각하고 본가라 생각하고 오시는 그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자도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내가 들어오는 입장이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이 있는 입장이면 비좁으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랑의 집에 계시면서 숙소에 계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이 방 비좁은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내 입장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중사랑계를 설립하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갈 때 원칙이 필요하고 해를 끼치는 자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같이 하나의 만에서 더불어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중사랑계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개인의 입장을 중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지내다 보니까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많이 만나요.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랑 간에 서로 상처를 줄 수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뒤에서 할 때가 있어서 그 험담하는 게 본인에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랑관계가 불편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개인의 입장이 내가 먼저잖아요. 내 기분 나쁘죠. 내 속상하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나 교회 안 나와. 교회 옮겨. 내지는 나 이 교구 옮겨. 나는 저 집사님 보기 싫어서 난 이 교구 있기 싫어. 이러면서 교구를 바꾸겠다. 내지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 교회를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감정 상하면 안 되고요. 내 마음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조금 기분 나쁘면 교회 끊어버리고 조금 기분 나쁘면 교회 옮기고 조금 기분 나쁘면 저 사람 안 보면 되고 관계를 그냥 탁탁 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될까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내가 먼저 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잡아주고 뭐가 그리 기분이 나쁜가 뭐가 어떤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잘 지내도록 그래서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구로 보내시고 이 교회로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이 화를 낸 이유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버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아들은 왜 화를 냈습니까 29절에 보시면 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기억하는지 첫 번째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뭘 기억합니까 내가 한 것을 기억해요 그런데 또 무엇을 기억합니까 뒤에 보시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버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또 뭘 기억합니까 동생은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안 잡아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안 해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불행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말 꼬박꼬박 잘 듣지 않았어요 하란 대로 다 했고요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이겁니까 자 여기에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죠 우리가 뭔가 하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죽도록 충성한 후에 뭐라고 하죠 무익한 종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우리가 왜 이것을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3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보죠 시작 아버지가 이러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너것이래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누구 일을 했습니까 내 일을 했어요 대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교구장 노릇을 하는데 대가가 필요합니까 내 일을 한 거죠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도 재미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멀리 다닌다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틈만 나면 교구장 안 날 생각하고 틈만 나면 교회 끊을 생각하고 너무너무 나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탕자가 보면 부족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하죠 아버지가 나에게 해 준 것을 기억합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해 주지 않는 것을 기억합니까 해 주지 않는 것을 기억합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죠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해 준 걸 기억합니까 해 주지 않는 것을 기억합니까 해 준 것을 기억하면 이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부 관에요 20년, 30년, 40년, 50년을 같이 살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해 준 것만 기억하면 감사해서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안 해 준 것만 기억하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화를 잘 내는 할아버지를 둔 할머니가 계셨어요 늘 아무데서나 화가 나면 제일 만만한 아내한테 화를 버럭버럭 내요 그러니까 참 속이 상하잖아요 할머니가 그래서 이 속상한 걸 누구한테 푸는가 하면 자식들 데리고 풀어요 니네 아빠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니네 아빠가 이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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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여러분들 남편들 아내한테 잘 하셔야 돼요 자식은 누구 말 잘 듣는가 하면 엄마 말을 잘 들어요 늘 데리고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또 여자들은 자본자본 얘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딱 베겨가지고 아빠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나이든 자기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이혼해 왜 같이 살아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말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어머 이혼하라 하네 이게 이제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다음 날 자식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도 예 숟가락 두 개 놓으니까 좋다 예 좋은 점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우리 집사님들 중에 먼저 가신 남편 둔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다 하시는 소리가 있을 때가 좋았대요 옆에 있을 때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간증을 저희들은 듣습니다 자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면 백번도 이혼해야 돼요 나한테 안 해준 것을 생각하면 천번만번도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불화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한테 해준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참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 힘드신 거 알아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는데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요 그래서 그 속상하는 거 그 어려운 거 제가 다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참 진짜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는 그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일터가 우리를 늘 만족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터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 안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니까 함께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러기보다 좀 험악할 때도 있고요 서로 인격을 모두 할 때도 있고요 그런 거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에 쌓아놓고 살고 있으면 누가 상합니까? 내가 상해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그것을 이렇게 꼬박꼬박 쌓아놓으면 그것이 썩어서 암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생활 속에서 좋았던 게 뭔지 내가 받았던 게 뭔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 가지 나빴던 일은 벌이고요 한 가지 좋았던 일이 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뭔지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나와요 인생이 이런가 세상이 이런가 저주하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저주가 됩니다 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런 시선을 버리시고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함이 무엇인가 좋은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일은 했지만 다 그 일 정도는 하고 살잖아요 그것이 다 그 재산이 내 건데 내 일 한 건데 일한 것이 뭐 그리 억울합니까 그렇지만 부잣집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굶은 적 없잖아요 대우받았잖아요 주인 아들인데 그렇게 똥똥거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자기의 생활들은 기억하지 않고 잔치 하나 안 해줬다고 송아지 하나 안 잡아줬다고 여러분들은 늘 가까이 있는 자녀한테 늘 잔치해 줍니까?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잖아요 이것이 가족의 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 안 해준 거 잔치 안 해줬다고 화를 내고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그 동생을 반가워하지 못하는 그 악함이 교만함이 이기심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아들은 몸은 얼마나 모범생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어디 나가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교만하고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스스로 의로운 척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세인과 같잖아요 몸만 예배당에 있다고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 큰아들과 같은 것은 없는지요 이것이 우리가 죄입니다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의인이다 칭해 줬는데 의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 속을 보면 아직도 죄가 가득한 얼마나 얼마나 죄가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이러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다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십자의 감격이 내 마음 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속에서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성도된 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아직도 완악함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내 입장만 고짐하면서 왜 당신은 나를 슬프게 해? 왜 당신은 나한테 안 잘해줘? 왜 당신은 나한테 더 많이 주지 않아? 더 받기만을 바라고 더 많이 더 많이 주지 않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입장으로 변환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입장에서 살아가는 죄인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일상생활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죄인인가 있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좋은 것을 생각하기보다 불평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쁜 것을 먼저 생각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원망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제약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죄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